오드리트리. 아, 귀여워. 아, 나 얘 알어. 망고 요즘 많이 아파요. 등곱 중에서. 암이 생기는 거고. 아, 여기. 그래서, she has a tumor. 근데, she's okay. She's okay. That time, the doctor said maybe she could live for three months. 3개월? 벌써 1년 됐어요. 아, 3개월 살 거라는데 1년 됐어요.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. 우리 약간, 좋은 약도 사고, 케어도 주고. 러스코는 괜찮아요. 러스코는 좋아요. 러스코는 한국에서 가져왔어요. 아, 유기견이네. 근데 그러면 왜 결혼은 안 하실 거예요? 근데 그러면 왜 결혼은 안 하실 거예요? 저요? 어우, 좋은 질문. 할 거예요, 할게요. 아, 하실 거예요? 할게요. 하고 싶어요, 좋은 사람 있으면.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, 대표님. 나, 그, my life 이해할 수 있는 거야. 아,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. 아,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. 이게 제일 어려워요. I understand. 벌써 이해해? 틈새공이야. 아, 근데 못 알아듣자는 줄 하더라고요. 둘째 못 알아듣자. 그런 거 있잖아요. 지금, 지금 클럽만 사고 있지만. 배우니까 갑자기, 자기 미안해. 난 영화 찍으러 가야 되는데, 3개월. 이해했습니다. 일반인들은? after that, it's just like, focus on my career. 뭐요? 일반인들은 이해 못 한다잖아요. 코미디언이랑 좀 이해를 해 주세요. 아, 본인 이해해 주세요. 형,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? 형,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? 이런 스타일이네. 민식. 기분은 어때서요? 솔직히 괜찮죠? 괜찮아요. 형 스타일은 없어요. 죄송한데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주세요. 그게 좋은데. 커뮤니케이션은 잘 돼야 돼요. 커뮤니케이션. 너무 어렵다. 배우면 될 줄 알아요. 근데, 다 혼자 살잖아요. 네. 이유가 뭘까요? 왜, 우리 왜 이렇게 너무 크다? 아니, 그럼 본인한테 물어봐요. 좋은 질문. 나도 궁금해. You need to ask yourself for it. 저는 일 때문에. 너무 바빠요. 나도, 나도 일 때문에. 나도, 나도 비즈해요. 우리, 우리 다 바빠요. 상국에서. 아, 정말? 그렇죠? 형이 잘한다? 형이 잘한다? 아, 진짜 형성색였네. 브래드 액션하자. 바빠서. 바빠서. 응, 바빠서. 다 뻥이거든요.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바빠도 어떻게든 기를 쓰고 만나는 게 남자입니다. 왜? 그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만나실 겁니까? 예. 아, 그렇잖아요.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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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